네 아니 화보도 장식하시고 아주 네 아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요즘 또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굉장히 또 반갑고 좋네요 네 아 저도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형 형 오늘 머리가 아주 신경 썼지 세상에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요즘에 저는 Be Yourself라는 앨범을 내고 이제 월드투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호영이 형이랑 같이 아티스타 게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W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연말 잘 보내시라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? 일로 그다음번 행사 없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해야죠 W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JB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멋쟁이 멋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